이 쪽에 동물 발자국이 많더라고? 아 삼각대가 아주 멋진걸? 물 많이 빠졌다 수민 지나갈 수 있나? 여기다 치면 될 것 같아 이쪽으로? 천혜 일단 여기로 해보자 그래 더워 뭐 특별하게 고를 건 없는 것 같은데? 이쪽을 문, 이 뒤쪽을 창문 아 이렇게 하자고 그랬지? 그래 여기는 올 때마다 좋아 좋아 맞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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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싯대 하나 너를 고리를 안 가져왔네 한 대밖에 못 피겠어 하나만 해 살얼음이 어렵다 어 이거 봐 와 내가 얼음을 밀었어 가자 그래 이 비닐은 꽤 크다 에이 그거 밟다가 넘어지기가 더 쉽겠다 딱 밟고 이렇게 총총총총 나있는 것이 사람 발자국은 아니지 어 물 먹으러 오는 것 같아 그럼 이따가 여기다가 카메라를 둘까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깝고 언제 오리 먼저 갈게 먼저 갈게 불어진 거네 잠깐 여보 왜 여기 버섯 폈어 버섯 어 죽은 나무라서 상앙버섯이다 에이 말도 안 되네 조지하고 있어 뻥이야 가자 그래 이거 하나면 되겠다 자 바다 자 바다 응 응 응 됐다 장화 신으니까 좋네 아주 좋아 응 그냥 갖고 쭉 가 내려놓지 말고 자 랜턴 거리 향한 거 하나만 응 이 정도면 되겠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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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 이건 풀이잖아 차원천이 됐다 됐어 그러죠 어 발로 깨봐 더 더 더 그렇지 잘했어 자 요것도 또 해 응 자 그렇지 됐어 고생했어 자 이제 제일 큰 거 하자 그거는 다 이거 해 왜 하던 사람이 계속해 자 해 할 수 있어 그렇지 어 어 얘 잘 잘라진다 그래 그렇지 도끼줄도 한번 가볼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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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하람빛이야 하람빛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불 앞에만 이렇게 따뜻하고 하하하하 등 이쪽으로는 추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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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에서 가져올 거 하하하하 아 없는 거 같은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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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비유 보습 먼저 골라 먹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물소리가 엄청 우렁차다 하하하하 lung 여기 만 그런 거 같던데 나도구나 맛있게 생겼다 맛있어 왜 이렇게 축축해? 벌써 이슬 내려... 아 내가 아까 저기 양말이 젖어가지고 아 자기만 장아 신었다고 저기도 아까보다 물 많이 빠진 것 같다 아까 보니까 이쪽에 동물 발자국이 많더라고 아니야 됐어 그 정도는 약간 기울어진 것 같은데? 아이 그 정도는 한번 해봐 그래 가자 오늘 드라마 몇 시에 해? 10시 반? 빅뱅의 탑이 내년에 달 간대 달? 왜? 달 여행간대 산들 귀를 빅뱅의 탑이 내년에는 뼈 뼈 정비 아우 다 일어날란다 아우 다 일어날란다 고등학생 내가 자기 핸드폰 충전시켜놨는데 뺐어 몰라 다 충전된 거 아냐 내가 아침에 시켰어 내 카메라는 어딨지? 안 보여 내가 자리 좀 바꿔 놓고 올게 응? 그래? 아 여기구나 여기 한 적도 없네 딴 데도 안 와봐야지 까마귀도 많고 새는 아주 종류도 많은데 그래 깍깍 그래 깍깍 한번 닦아야겠는데? 닦은 건데? 여기 시커먼 게 얹었는데 아 내가 만져서 그런가? 아 참 풀렛이 다 묻혀갖고 왔구만 자기가 물 더 부었어? 아니야 아무 짓도 안 했어 응 됐다 우와 나 좀만 줘 우와 대빵 많다 근데 팥죽이 물이 좀 너무 많다 그거 뭔데? 이거 내가 미역국 끓이면서 미역국 저었다가 팥죽 저었다가 그랬더니 미역 돌아온 거야 난 뭔가 했네 난 뭔가 했네 난 뭔가 했네 난 뭔가 했네 좀 잤어? 아휴 그냥 눈 감고 있었지 자는 사람들이 꼭 그러지 따뜻한 게 좋네 눈만 감고 있는 거야 아 삼각대가 아주 멋진 걸 뭐야 아침에 딱따구리 소리 들었어? 나도 들었어 좀 멀리다 뒀어 어디까지 갔는데? 어디까지 갔는데? 좀 멀리 갔어 어디 멀리? 가먹는 건 알아 쉽지 않군 뭐? 같이 해 응? 이까짓 걸 뭘 같이 해 이까짓 걸 같이 해 어디가 어떻다고? 젖었네 얼었다가 녹아서 그런가 봐 얼었다가 녹아서 그런가 봐 짓을 남아 일단 넘어간다 다시 한 번에 가벼운 거 뼈 이름버 지치 가압 같이 한 번 장롱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